안녕하십니까 대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예 오늘 종합시황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공지 어제 한번 올려 드렸는데요 한번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다음 달부터는 제가 이제 월수금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중요사항 있으면 화목도 제가 올려 드리구요 그 다음에 화요일날은 엘리어토 파동 강의를 계속 제가 진행을 할 거구요 그 다음에 자 목요일날은 캔들 강의 계속 이어서 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이유를 대자면 네 강의 자료 준비 좀 해야 되구요 제가 이제 노모를 모시고 가사 일을 좀 해야 돼서 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알고 좀 계셔 주십시오 지금 900분 넘게 계시는데 제 일단 제 단기적인 목표는 천명 가는 겁니다 주변에 많이 좀 네 소개 좀 시켜 주십시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항상 우리가 하는 거 있죠 아 이거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상승 마인드 자 만약에 대세 상승으로 접어들었을 때는 우리는 진입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항상 여러분들이 갖고 계셔야 되는 생각은 함부로 팔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하락 마인드 자 이때는 함부로 네 어떡한다고요 사지 않는다 지금 시퍼동 진행 중이기 때문에 섣불리 진입했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네 그 다음에 제가 요거 1대 10의 법칙 말씀을 드렸죠 하나를 베풀면 열로 돌아온다 아무 생각 없이 베푸십시오 물질적인 것이든 네 정신 자 그래서 제가 2월달 내내 드릴 말씀은 어두운 마음은 네 불행을 불러드리고 밝은 마음은 항시 행복의 길을 턴다 네 그래서 아 오늘은 이제 제가 주간 브리핑 네 연주 총 자산의 편화 요것도 설명을 드리고요 어 지금 이거는 제가 항상 이제 여러분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네 시파동이 끝날 때까지는 여러분이 명심하고 계셔야 되는 네 달 수다 2월 9월 내년 6월 네 그 다음에 원달러 환주는 요 마디가 네 4월 12월 그래서 여기 보면 상반기 하반기 그래서 내년 한 어 어떤 시점에서 어 커다란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가지 그래서 오늘도 어 달러 인덱스 미 국채 10년물 그 다음에 금리차 회사체 말씀을 좀 드리구요 그 다음에 오늘은 나스닥 100 선물만 하는게 아니라 아 미국 4대 지수를 다 하겠습니다 네 아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항상 추천드리는 요 채널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고 네 경제 공부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자 그러면 네 코스피 예 월봉 부터 가겠습니다 코스피 월봉 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아 오늘 캔들 다클라우드 카바 어 후 운영 4 하락 예고 패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부분은 요 앞 캔들에 있는 저점 깨는 지 여부를 유심히 보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지금 말씀을 드린 대로 지금 여기 있는 요 양운 때 빨간 구름 보이시죠 네 그래서 요 양운 때의 저항을 받고 그 다음에 요기 있는 기준선의 저항을 받고 지금 하락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네 꼭 명심하시구요 자 그 다음에 후행 스팸 지금 꺾었습니다 캔들 아래 하락 추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지금 파동을 보면 여기가 a 파 자 b 파 자 어떤 확실한 모양이 나오죠 자 그러면 아 여러분들 이제 이제 c 파가 이제 진행이 될 텐데요 어 c 파는 제가 가늠을 할 수 없다 뭐를 어디까지 갈진 모른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론적인 가경을 알고 있다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 c 파가 이렇게 진행이 됐다고 보면 자 그러면 c 파는 총 몇 개의 파동이 나오죠 네 5개의 네 죄송합니다 다 5자가 좀 이상하네요 5개의 파동이 나옵니다 그러면 자 그 파동을 좀 그려 보겠습니다 자 자 파동을 좀 그려 보는데 어 일단 자 요게 자 5의 1파 자 그러면 어느정도 하락을 하면 자 반등을 주겠죠 자 c의 2파 c의 1파 c의 2파 자 그 다음에 c의 3파니까 제일 길겠죠 자 3파 자 뭐 이렇게 내려오겠죠 3파 그 다음에 3파 다음에 뭐가 오죠 자 4파 반등 그 다음에 자 5파 마무리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연준의 본격적인 자산 확대 이런게 일어나면 자 그때부터는 이렇게 반등을 하고 올라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요 그림을 네 머릿속에 아주 잘 그려 놓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본격적인 자 대폭락 c 파동이 시작됐기 때문에 여러분 마인드 네 함부로 진입하지 않는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면 주봉을 보시면요 네 주봉을 좀 어마무시합니다 지금 파동 상으로 좀 보시면 자 여기가 자 a파 그 다음에 여기가 b파 이렇게 됐고 자 a파의 약 50%를 되돌렸습니다 50% 자 그러면 아 오늘 여기 보시면 지금 네 짱떼 은봉 거의 종가입니다 그래서 어 클로징 마라보즈 이거 어마무시한 겁니다 그러면 다음주 우리가 옛 캔들로 하나만 봤을 때 예상은 다음주 하락이다 이렇게 예상하시면 됩니다 무리가 없습니다 지각 그리고 여기 거래량 들어왔습니다 아까 월봉 에서도 아주 의미 있는 거래량이 들어왔기 때문에 네 이번달 말에 지금 상당한 내 매도 압력을 받고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듯이 후행스팬 지금 많이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주내지 5주 정도 후름이 에 어떻게 될지 잘 좀 지켜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예 본격적인 자 하락세가 시작됐다 물론 반동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매도 압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네 어떤게 더 세다 네 매도세가 어마무시하게 세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자 일봉을 보시면요 네 일봉에서도 상당히 의미 있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일봉 오늘 캔들 보니까 어떻습니까 네 장대 은봉 나왔습니다 자 거래량 증가했구요 자 그 다음 요 앞에 있는 단기 추세선도 지금 이탈한 상태에서 지금 네 지금 여기 8월 달부터 올라오는 에 중기 추세선도 지금 이탈 조금 했습니다 보이시죠 자 그러면 어 다음 걸리는 마디가 어딜까 자 우리는 여기 50% 라인 지금 피보나치 제가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50% 라인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 자 그러면 여기서 살짝 반등이 들어오고 또 내려 올 가능성 그러면 우리는 여기 있는 61.8% 라인 요 라인을 깬다 그러면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격적인 하락으로 간다 그 가격대가 네 2040포인트 정도 된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이시는 요 후행 스팬 지금 캔들 밑으로 내려오면서 하락 추세를 형성하고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오늘 지금 장 막판에 지금 확 밀리는 모습을 지금 볼 수가 있는데요 아 아마 그게 이제 월요일날 아 중국 시장이 개장을 할 겁니다 그러면 보나마나 갭으로 떨어질 거구요 네 엄마무시하게 하락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그거에 좀 예고가 아닌가 아 그런 예상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기 지금 양운대를 보이시죠 여기요 네 양운대 지금 요 양운대에 지지 받을 가능성도 조금 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고 자 여기 한 가지 더 지금 여기 빨간 선이 네 전환선 그 다음에 여기 네 파란 선이 무슨 선 기준선 지금 꺾였고 만났습니다 역전 됐고 지금 방향을 틀었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주 한 주 동안에 흐름이 상당히 중요하다 네 그러면 앞으로 지금 여기가 c파 초입이니까요 본격적인 하락이 내려가려면 의미 있는 선들이 다 어떤 신호를 보내야 된다 그래서 그 시그널은 여러분들과 제가 다음 주에 같이 공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코스피 마치구요 네 환율 같이 가겠습니다 자 환율은요 네 환율 상당히 의미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여기 보면 캔덜 지금 현재 네 앞에 음봉을 감싸 안는 bullish engulfing 상승 장악 나 이제 위로 갈 겁니다 이렇게 예고 했구요 요 음봉의 고점을 넘는 지 여부가 아 다음 다음 날 다음 달에 어떤 중요한 관건이 되겠고 어 지금 네 후행스팬 위로 방향 틀었고 어 캔덜 위 상승 추세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죠 아 그 다음에 여기에 기본 수치 9 네 여기 4월 달인데 어떤 변화의 모습이 보일지 상당히 기추가 주목이 된다 만약에 여기 있는 이 장기 초장기 네 예 추세선을 돌판 돌파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상당히 네 시장 상황이 안 좋을 것이다 자 환율은 올라가지만 시장 상황은 안 좋을 것이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주봉 보시면요 네 주봉 에서도 상당히 의미 있는 모습이 나왔죠 네 장대 양봉 생겼고 네 지금 상승 네 모습 상당히 견주한 모습이죠 그래서 아 그 다음에 후행스팬 네 계속 상승 자 언제쯤 네 여기를 돌파할지 아니면 여기 저항을 받고 밑으로 내려올 지는 한번 지켜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 앞에 있는 고점 넘는지 여부 자 여기 고점 여기 고점 이렇게 있죠 그래서 아 만약에 여기 있는 이 고점을 넘는 흐름이 나온다 네 상당히 에 주식시장에는 안 좋은 흐름 네 환율은 에 폭등하는 시세가 나올 걸로 저는 예상을 한번 해 봅니다 여러분들 잘 보면 되겠죠 네 자 1번 가겠습니다 자 1번은요 네 1번은 아주 아주 의미 있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듯이 여기 있는 단기 추세선을 타고 내려와서 여기 지금 헤딩을 하고 자 여기 오늘 개업으로 뛰었습니다 뛰었다가 살짝 밀렸다가 다시 위로 올라가는 모습 네 지금 대외적인 환경이 안 좋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오늘 종가를 보니까 1191원 네 그래서 앞에 있는 고점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 여기 저항이 걸릴지 안 걸릴지 그 다음에 지금 후행스팬 완전히 캔들 위 상승 추세 잘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전환선과 기준선 서로 교차했죠 그래서 호전 됐다 네 앞으로 계속 상승으로 갈 것이다 네 그렇게 여러분이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율은 아 상당한 지금 네 세력들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거에 잘 유념을 하셔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환율 마치구요 네 금 가겠습니다 금과 은 네 금 월봉 입니다 여러분 이게 좀 많이 커졌죠 네 상당한 네 매수세가 지금 들어왔고 자 후행스팬 네 상승 추세 기세 등등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단기적인 목표 1800 네 1온스에 1800달러 까지 보시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만약에 여길 뛰어넘고 자 1920까지 넘는다 그러면 폭등각입니다 완전히 여러분들 그래서 일단 파동상으로는 저는 1800까지 일단 보겠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봉을 보시면 자 주봉을 보시면 의미있는 모습이 나왔죠 네 여기 보시면 네 아래 그림자 자 위로 올라갈 태세 네 그 다음에 후행스팬 지금 네 완전히 틀고 올라가고 있죠 네 상당히 견주한 모습 네 좋습니다 아주 네 그리고 자 일봉을 보시면요 아 일봉도 지금 어제에 이어서 이제 상당히 양호한 흐름에 양봉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 후행스팬 올라가고 있구요 네 상당히 좀 추세가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러면 자 골드 봤으니까 이제 은을 봐야 되겠죠 네 은 보겠습니다 자 은 월봉을 보시면 자 은 은 탄력성은 좋은데 이 변동폭이 커 같구요 네 잠깐 좀 보시면 네 월봉상에서는 뭐 커다란 변화는 없지만 자 돛지 형태 다음달 기대됩니다 돛지 자 그래서 방향을 잡을 것 같구요 앞으로 여기 이제 구름대를 어떻게 뛰어 넘는지 여부 자 그 다음에 후행스팬 캔들 위 상승추세 네 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주봉을 보시면 네 주봉에서도 어마무시한 그림이 나왔죠 네 여기 보시면 아래 그림자가 무지하게 길죠 네 확 올라온 모습 그래서 앞으로 방향이 어떻게 될지 잘 좀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후행스팬 보니까 네 어제는 어제는 상당히 많이 내려왔었었는데 상당히 좀 좁혀진 형태 네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얘기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방을 잠깐 보시면 네 일방에서도 오 장대 양봉 들어왔네요 네 상당한 매수세 그러니까 은은 이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네 잘 보시면 되겠죠 네 네 이래서 일단 구름대 위에 있다 여기 살짝 지지한 거 보이시죠 여기요 네 이 구름대는 무슨 역할한다 위쪽에 있으면 네 지지 역할한다 자 밑에 있으면요 네 저항 역할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후행스팬 지금 네 상승하려고 하려는 모습 네 다음주 한번 잘 지켜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이렇게 보셨구요 자 그러면 이제 금과은 현재 시세를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보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시세인데요 골드 네 골드를 보시면 네 어떻습니까 보기 좋으시죠 여기 보면 여기 저점으로 해서 지금 계속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그죠 여기 지지하면서 38.2% 라인 지지하면서 요 요 요 요 추세를 안깨죠 지금 네 상당히 의미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단 금은 상당히 견주한 모습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23.6% 라인에 살짝 지금 머물고 있는 모습 그래서 요 가격대 지금 계속 여기서 지금 있는 모습 네 보이시죠 네 그래서 은은 앞으로 좀 잘 더 지켜봐야 되겠구요 어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3회 5회 5파 정도가 진행 중인데 요 흐름을 앞으로 이제 그 자산시장의 변화가 이제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걸 좀 잘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 네 자 은을 보시면 네 은은 어떻습니까 어제 폭등 일어난거 네 예 이겁니다 이거 이거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 지금 현재 이제 조정을 이렇게 줬다가 61.8% 라인 까지 요렇게 있다가 여기서 살짝 지지하고 지금 이렇게 많이 올라간 모습 현재 지금은 조금 이렇게 조그만 양봉 그래서 요 모습을 잘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일단 어 제 생각에는 요게 조정을 좀 마무리 한 것 같은데 네 앞으로 한 뭐 3일에서 5일 정도 그래서 2월 초까지 한번 지켜보시면 어떤 흐름이 잘 나오지 않을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아 그리고 또 여러분 보셔야 될 게 이제 달러 인덱스죠 달러 인덱스 네 자 달러 인덱스도 지금 여기 보시면 네 어 여기 단기 추세선 돌파 후에 흐름은 양호합니다 어제 이제 그 음봉을 맞았는데요 어 여기 있는 그 매수세 매수세 그 힘 네 그 상승 강 강도에 따라서 어 그렇게 힘을 많이 못쓰는 모습입니다 현재 다시 또 매수세 들어왔죠 아 그래서 지금 강달라 아 현상이 일어난다 그래서 지금 아 저희 나라 환율도 그렇고 강달라 현상이 일어나면 아 다른 나라 화폐 가치는 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환율 네 상승으로 어 표현을 하고 있구요 이렇게 강달라 현상이 생긴다 네 그래서 보면 되겠죠 이렇게 강달라 생기는 이유가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연준의 자산 축소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볼 때는 이때부터 자산 축소가 들어갔고 네 그래서 지금 계속 양호하게 저의 축소가 일어나고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국채 심련물 좀 보겠습니다 자 심련물 같은 경우는 네 지금 어제 상당히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이렇게 매수세가 들어온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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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이 파는 흐름이 아니라요 이렇게 내려가는 건 사는 흐름입니다 근데 이제 순간적으로 누가 판 거예요 요거를 지금 이렇게 이제 도치 형태를 띄고 있는데 네 그래서 지금 뭔가 위기를 감지를 하고 냅다 파는 겁니다 그냥 확 올린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아 요런 현상이 일어났고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게 1.5 1.42 그러니까 1.4 요 부근을 내려간다 그러면 네 심각한 상황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아 그리고 이제 금리 차 좀 보겠습니다 네 이겁니다 어제 역전이 됐었습니다 여러분들 역전이 역전이 여기가 이제 그 파란색 선이 제가 마이너스로 마이너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 여기 지금 깼다가 다시 올라왔죠 네 그래서 누가 급하게 심련물을 냅다 팔은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역전이 일어나면 누가 제일 신경 쓰일까요 네 네 미 연준입니다 이상 현상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누가 개입이 개입을 한다 연준이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도 계속 금리 인하 얘기 나오는 게 그런 이유 때문 때문입니다 지금 대외적인 환경이 안 좋으니까 다 그 심련물 국채를 삽니다 안전자산을 그러니까 이게 급격하게 막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역전이 돼 버리면 네 연준 입장에서는 되게 안 좋은 거죠 달가올 리가 없죠 어떻게 3개월물 금리보다 10년물 금리가 더 낫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장기물 장기체 국채 금리가 높고 단기체 금리가 낮아야 되는 게 정상적인 상황인데 그런 상황이 역전이 됐다 완전히 그러면 진짜 이상한 거죠 개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단기적인 처방도 하고요 이제 좀 장기적으로는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아주 아주 많다 왜요 자꾸 이렇게 역전 되려는 현상이 생기니까요 우리가 이전에 이 앞쪽에서도 역전이 될 때도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맞죠 네 그런 현상이 또 생긴 겁니다 그만큼 겉으로 보이는 경제하고 지금 안에서 썩어 들어가는 그 어떤 금융 시스템의 문제는 상당히 지금 괴리를 보인다 차이를 보인다 네 그런 거 여러분들이 염두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제 역전 됐다가 다시 끌어 말아 올린 겁니다 네 잘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밑에서 지금 머물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짱대 은봉 보이시죠 네 이 여기 있는 이 세력들의 힘은 여기도 보이시죠 네 세력들의 힘은 어마무시합니다 못 견딥니다 이거 조만간 이탈 여부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2월달 한 달 잘 좀 지켜보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하고는 어 금리 차 까지 네 좀 알아봤고요 아 이제는 이제 본격적으로 네 여러분들하고 미 자산의 변화 미 연준의 그것도 한번 같이 좀 알아보겠습니다 어 이제 그걸 좀 보시면요 네 미 연준의 총 자산 변화입니다 어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 여기 지금 숫자 상태를 잘 좀 보십시오 특히 여기 있는 1월 15일에 네 요 숫자 하고요 어 현재 예 요거 어 1월 29일날 나온 요 수치하고 요 잘 보시면 일단 22일보다는 아주 조금 늘었습니다 그렇지만 어 1월 15일이 가장 컸죠 그죠 1월 15일이 4일 7호 근데 1월 29일 보니까 4일 5일 네 차이가 나죠 여기도 차이가 나지만 요거는 차이가 없고요 자 그거를 그래프로 제가 좀 보겠습니다 아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 여기 요기가 1월 15일입니다 고점입니다 여기가 고점 근데 지금 여기 저점도 이렇게 낮아지고 있죠 네 그래서 다음 주 그래서 현재 지금 보시면 이렇게 자산의 확대가 일어나다가 자 1월 초부터 50억 달러씩 네 축소가 들어갔다 지금 왔다갔다 하죠 네 시장에 충격을 안 주려고 네 연준이 잔머리 굴린 겁니다 요거 네 그래서 어제 그 fmc 그 회의가 나왔는데 네 지금 어떤 분이 표현하기를 미국 그 시장에 어떤 그 행태들이 완전 무슨 초등생 이게 지금 자산 축소한다는 얘기가 지금 몸이 안 좋으니까 주사 좀 맞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주사는 맞기는 싫고 더 놀고 싶은데 계속 지금 그렇게 땡깡을 놓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연준이 아주 조심스럽게 지금 자금을 조금씩 줄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어떤 스탠스가 나올지 지금 변수가 생겼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연둔이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 네 그것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좀 잘 좀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래서 일단 연준 총 자산 좀 알아봤고요 어 그리고 자 AA등급 네 AA등급은 여기 수치를 보시면 네 큰 아주 큰 변화는 없죠 네 그래서 0.5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최고 등급이니까요 그렇죠 네 그렇지만 여기도 아주 눈곱만큼씩은 증가하고 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네 이런 추세를 지금 살짝 돌파하려는 모습 네 잘 보셔야 됩니다 회사채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네 BBB 볼까요 자 얘는 2.1.2에서 1.3 네 조금 올라갔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어 여기서 이런 추세를 그렸을 때 지금 어떤 돌파하는 흐름 네 네 이것도 BBB 아 투자 적격 등급의 최하위 등급이죠 네 금리가 지금 조금씩 꿈틀대고 있다 수상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더 이제 더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어떤 거냐면 어 투기 등급 네 투기 등급입니다 투기 등급 이 투기 등급에 여기 보시면 얘네는 이제 숫자가 좀 조금 급격하게 막 왔다 갔다 하죠 네 2.0에서 1,4,2,1 이렇게 그러면 아 투기 하이힐드 투기 등 BB등급 같은 경우도 어 마찬가지로 어 마찬가지로 자 이 추세 지금 내려오는데 네 뛰어 넘 뛰어 넘었죠 지금 네 그러면 일단은 얘도 지금 예의 좀 주시 하셔야 됩니다 투기 등급 자 그 다음 마지막 CCC 한번 보겠습니다 자 CCC 보시면 CCC에서 어 지금 여기 고점을 찍고 어 자산 확대가 축 이제 확대가 여기까지 일어났죠 저점 만들고 근데 CCC 같은 경우는 변동폭이 상당히 심합니다 얘는 그래서 어 그 어떤 투기적인 그 자금들이 네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어떤 회사 쪽에 문제가 생기거나 이러면 자금이 급격히 빠지는 그런 현상으로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OECD 그 좀비 기업 500여 개가 넘다고 넘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조그만 문제가 생겨도요 얘네들은 어마무시하게 팝니다 이게 지금 올라가는 현상이 숫자가 올라가는 현상이 많이 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회사체쪽에 문제가 생겼다 네 요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CCC 까지 좀 알아봤고요 아 그러면 아 여러분들이 어 영화 빅셔트에서 어 그 CDO라는 그 상품을 어 미국에서 이제 무분별하게 팔아갖고 그 위기가 왔죠 네 그 CDO라는 상품인데요 그게 조금 전에 여러분들 그 지금 AAA BBB BB CCC 이런 거를 완전히 짬뽕을 해갖고요 최고로 좋은 것처럼 속여서 판 겁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CCC 등급에 회사들이 문제가 생겨서 무너지면 그 어마무시하게 많이 팔았던 그 CDO라는 상품이 온전할 리가 없겠죠 근데 지금 문제는 그 CDO랑 똑같은 CLO 라고 하는 상품이 똑같이 지금 네 구성이 돼 있어서 어 그런 식으로 지금 어마무시하게 많이 팔았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회사체 쪽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그 CLO 라고 하는 파생상품에 문제가 생기면 미국 뿐만 아니라 전세계 금융기관에 어떤 그 문제들이 많이 수면으로 수면 위로 올라올 거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채권의 동향 네 뭐 우리는 아주 디테일하게 알 필요는 없구요 그냥 어떤 흐름만 잘 잡아가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일단은 네 미 연준의 총 자산의 변화 그래서 연준이 지금 아주 조심스럽게 네 뭐하고 있다고요 네 돈을 조금씩 빼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회사체들의 변화가 생기고 있다 네 자 그러면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네 미국 4대 지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미국 4대 지수입니다 다우존스 선물지수입니다 자 보시면 음 제가 이제 여기가 어 5파 고점 여기서 여기 A파 자 그 다음에 B파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보니까 138.2프로 라인 네 거기 살짝 넘었다가 네 다시 들어온 모습 아 지금 현재 모습인데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있는 네 양봉 네 그 다음에 뒤에 두 개 은봉 그래서 지금 하락 압력을 받고 있다 네 그래서 어 다우존스 선물지수 같은 경우는 네 완벽한 불규칙 파동의 정석을 보여준다 자 남아있는 건 무슨 파라구요? 네 어마무시한 무슨 파? 네 C파가 남아있다 C파동이 남아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다우존스 선물지수나 다우존스 지수를 띄워놓고 한번 카운트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S&P500 입니다 S&P500 은 조금 더 같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 161.8% 라인까지 완전히 헤딩을 하고 지금 네 이렇게 예쁘게 있는 모습 자 그렇지 그렇지만 마찬가지 A파 B파 네 결국엔 조정으로 들어갈 것이다 얼마나 조정을 줄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과 같이 매주 카운트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네 나스닥 100 선물 가겠습니다 나스닥 100 선물 제일 세다 그랬죠 네 나스닥 100 선물 같은 경우는 161.8% 라인을 뛰어넘고 더 갔다가 지금 그 위에서 지금 네 상당히 강한 모습 네 살짝 이상한 네 네 그래서 네 이 모양만 봤을 때는 이게 무슨 조정 파동이야 이게 어떻게 A고 이게 B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네 제가 4대 지수를 비교해 드리는 이유가 각각 다 틀립니다 제일 스탠다드 한 거 다우지수 네 제일 그 다음에 정석을 보여주는 게 러셀 2000 그 다음에 S&P500 제일 센놈 네 나스닥 100 선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네 지금은 많은 조정은 없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있는 모습 다음 주 흐름을 다음 한 2월달 흐름을 좀 보고요 자 산이 높으면 여러분 뭐죠 골은 깊다 네 그렇게 꼭 명심하시고 잘 보시면 되겠다 나스닥 100 선물 어마무시하게 쎕니다 아직도 쎕니다 잘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보실게 러셀 2000 러셀 2000 러셀 2000 어 러셀 2000 도 이제 어느정도정석을 보여줍니다 여기가 이제 오팝 고점 여기 A파 그다음에 여기 B파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Darkcloud cowboy 네 흑은형 딱 맞고 나서 지금 거기 밑에 저점을 깬 돛지 형태가 지금 현재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돛지 다음 주쯤에 방향을 정해야겠죠 그래서 지금 요 구간 잘 보시면 되겠고 앞에 있는 여기 저점들을 깨는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한 다음주 흐름이 될 것 같다 자 항상 여러분도 지수 하나만 보면 자꾸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그쪽으로 가려는 현상이 생긴다 편향된다 그래서 저는 공평하게 뭘 다 본다고요 미국 4대 지수를 다 봅니다 4대 지수를 다 보고 어떤 흐름을 봤을 때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해 봅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치우치지 않고 정확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 있는 중소형 지도를 보면 앞에 새 지수보다는 조금 약한 모습을 보이죠 네 이게 전형적인 플랫 패턴 아니면 지그재그 패턴인데요 네 이런 모습이 정석입니다 이런 모습이 아까 나스닥 100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땐 약간 거품이 낀 것 같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긴 시간 여러분들하고 코스피부터 미국 4대 지수까지 다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주 다음달부터는 주 3일 네 여러분하고 같이 보고요 주 5일 뵙는데 종합시황은 제가 3일만 올려드리고 뭐 긴급한 거 있으면 네 그때 제가 잠깐 잠깐씩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2020년은 격동의 하나가 될 것이다 도초의 지뢰밭이 뭐 수두룩하게 널렸다 그래서 그때그때 맞게 여러분이 잘 대응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구독 구독 알람 공유 꼭 좀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떼산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.